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전기 연결용 귀덮개인 CH3 시리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전기 연결용 귀덮개인 CH3 시리즈는 청력 보호와 동시에 무전기와 유선으로 연결하여 통신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CH3 시리즈는 형태 및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머리 위로 쓰는 헤드밴드형과 헬멧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헬멧 부착형이 있습니다. 헤드밴드형은 길이 조절 부분을 사용자의 머리 크기에 맞게 조절하고 귀덮개 쿠션이 귀 전체를 잘 덮도록 착용합니다. 헬멧 부착형은 안전모 연결부 고리를 안전모의 양옆에 있는 홈으로 밀어넣어 고정시킨 후 귀덮개 쿠션이 귀 전체를 잘 덮도록 길이를 조절하고 귀덮개 컵을 눌러 고정시켜 착용합니다.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전기와 연결하여 음성 송소신이 가능한 기본 모델, 귀덮개의 PTT 버튼이 내장된 PTT 내장형 모델, 음성 수신만 가능하도록 하는 수신 전용 제품,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전기에 있는 PTT 버튼을 사용해 통신을 원할 경우에는 기본 모델인 110 모델을, 헤드셋의 PTT 버튼을 사용해 통신을 원할 경우에는 PTT 내장형인 111 모델을, 음성 수신만 원할 경우에는 수신 전용 제품인 112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PTT 어댑터 연결형은 케이블로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헤드셋 왼쪽 귀덮개 아래에 PTT 어댑터 연결부가 있고, 이 부분에 케이블을 꽂아 무선기와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왼쪽 귀덮개 컵에는 마이크가 있고, 위치 및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PTT 내장형은 왼쪽 귀덮개 아래에 PTT 버튼이 있어, 무전기와 헤드셋을 유선으로 연결 후, PTT 버튼을 눌러 사용합니다. 왼쪽 귀덮개 컵에는 마이크가 있고, 위치 및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왼쪽 귀덮개 아래 유선잭을 꽂아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수신 전용으로 PTT 버튼 및 마이크가 없습니다.